쌍용자동차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쌍용자동차가 공식 블로그 쌍용 ALL-WAYS 오픈 1주년을 맞아 온라인 고객판 일성 제공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디자인 및 UI UX를 전면 개편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3일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 ALL-WAYS는 지난해 4월 지폴 렉스턴 출시에 맞춰 새롭게 오픈했다 현재 네이버 포스트도 운영 중이며 오픈 이후 다양한 콘텐츠로 고객과 소통하며 1년간 누적 1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블로그 개편은 쌍용차의 다양한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하는 S-모터 쌍용차 관련 심층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릴리멤버 자동차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다루는 카토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생활, 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 컬처 등 4개 테마로 구성된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고객들이 보다 손쉽게 콘텐츠를 찾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 UI를 적용했다 쌍용차 콘텐츠를 터치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카드 UI는 이미지 섬네일을 화면상에서 크게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으로 편리하다 레이아웃 상으로는 스크린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시선이 F자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해 상단 콘텐츠부터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콘텐츠 구성 및 노출 방식이 달라지는 형태를 취했다 또한 쌍용차는 공식 블로그 오픈 1주년 기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0일까지 블로그에 방문해 쌍용차 공식 블로그 콘텐츠 중 가장 좋았던 내용을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적으면 된다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과 티볼리 미니카 백화점 상품권, 모바일 영화 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지구는 주인다 동작으로 인식n에 대한 공식이 달라진 거품권, 모바일 영화 관람권, 마을, 농구도, 혜택, 신호하고 영역, 노동건, 없애로 인식이 달라진 게,